제가 요즘 팬텀으로 진짜 뭐 강화나 큐브나 이런 거 다 잘 돼가지고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어요. 고맙습니다. 큐브 여러분 3초 뒤에 큐브 연계됩니다. 3, 2, 1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. 팬텀 8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칠흑을 하나 사왔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좀 공개를 하고 바로 착용식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칠흑 4세트인데 요거 착용하면 이제 5세트가 되는 거예요. 자 공개합니다. 마기단이라고 말하신 분. 오 인직다시보기님 저 마기단 끼고 있는데요. 자 공개합니다. 3, 2, 1 얍! 마기단입니다. 아 이거 마기단 아니에요 이거. 이거 안경입니다 안경. 짠! 자 에듀셔널이 만족스럽진 않은데 이거를 완제품을 파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얼마에 사왔냐면 매소로 1,800억에 사왔습니다. 자 착용합니다. 오! 자 4만 1,315 그리고 7은 5세트입니다. 2세트 남았어요 이제. 자 거공은 이거는 제가 아까 산 건데 왜 샀냐면 일단은 럭 33퍼 22선 거공을 파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그분이 파시는 게 아니라 교환하시는 분이라 힘 33퍼만 띄우면은 교환을 해준대요. 자 럭 33퍼 또는 힘 33퍼만 나오면 됩니다. 너 파고 33퍼 이상 뜨면 천 개 힘이랑 럭으로 천 개 걸어주시면 안 돼요. 아 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일단은 그 영환 좀 띄울게요. 아 좀 나와라. 100만 나와도 쓸게요 진짜. 자 핀 2. 인티백이 쉐코. 허허허허허어. 럭 45 그렇지! 야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. 힌70 럭 satisfied. 오케이 일단 이거 쓰는 걸로. 자, 거운 큐브 갑니다. 자, 150개 시작. 제가 요즘 팬텀으로 진짜 강화나 큐브나 이런 거 다 잘 돼가지고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어요. 자, 유니크. 아, 팬가입 큐브선물 고맙습니다. 그렇지! 28개 컷 내전들이. 아, 요즘 왜 이렇게 잘 되지? 뭔가 새로 만든 메리니 버프가 있는 것 같아. 새로 만든 계정이라. 자, 럭스터. 뭐야? 일단은 뭐 이탈 나올 확률은 적죠? 아무래도 렉큐다 보니까. 와, 뭐지? 일단은 덱스 30%일 것 같죠? 그러네요. 336 도박 치료 센터에 올라가 있던데? 어, 그런데 올라가는 거는 좋은 일 하는 거니까 괜찮죠? 네, 상관없습니다. 시청자분들이 가끔 가다가 팡이님, 뭐 이런 돈 소비에 대한 교육 자료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뭐 대학 과제로 써도 되냐고, 팡이님 영상. 뭐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아, 그 장난으로 말고 진짜로. 팡이님 사람의 심리 변화와 감정에 대해 논문 쓰는데 죽타포스 영상 써도 되나요? 아, 네네. 그러세요. 아, 저 캐릭터 저, 저 아잇놈 개새끼다 그냥 씨. 도망 따라다니세요. 뒤지기 싫으면. 덱스. 아, 씨 매수없어. 아, 저. 여러분 솔직하게 말할게요. 강정 비용 좀 구걸하겠습니다. 38채널입니다. 선착순 10명만 받겠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. 아, 영화 안에 올려둔 거 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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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렸다고요? 어? 팡이 한 번 취소하겠습니다. 아, 개새끼야. 가만히 있어. 좀 트럭 왔다 갔다 하지 말고, 씨. 디나, 커피 좀 줘라. 디나. 미스터 딘. 커피 좀 갖다 줘. 저 윙터님이 이야기해서 갑자기 생각났네. 오늘 강화방송 여러분들 보시고 싶으시면 힘이나 럭스 탐지 3파 나와야 돼요. 그러면 강화해요. 와, 씨. 그렇지. 제발, 제발. 원기영님. 아, 나 못 보겠다. 여러분들 먼저 보세요. 자, 3, 2, 1. 제발. 한 번만에 진짜. 아, 너무 처음 나왔다. 제발요, 원기영님. 제발요. 안 보고 돌리면 오성. 5,000개. 야, 제발. 안 보고 돌리면 오천개 준다고? 아니, 아니, 왜. 지금 나한테 시련을 주지 마. 아, 야, 야, 보자. 아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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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릴 걸. 아, 존나 짜증나, 진짜. 오늘따라 텐션이 높네요. 큐브 잘 됐나 봐요. 편집자 6조 외우는 거야. 여러분, 편집자 6조가 오늘 제네 해방 대리 큐브 해달라고 했거든요. 내가 도안 막을 수도 웃고 있는 것 같은데. 이제 해리. 아, 제불 달달하다고? 다. 제발. 제발 진짜로 힘이어서 교환 가능해요 12퍼 뜨면은 아 여러분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발 아 제발 진짜 사진 찍어볼게요 36퍼라고? 아 씨바 아니 공개와 36퍼 뜬 줄 알고 이미 봤어 아 누가 뜬다고 야 개빡치네 진짜 고맙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3초 뒤에 유튜브 연계됩니다 3 2 1 여기 불표 남았어 얘들아 이번엔 루델팡으로 간다 상희님 133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133퍼도 괜찮아요 33퍼 뜨면은 황희님은 웃는 모습이 제일 잘 생겼어요 웃어주세요 힘드때 웃는 자가 인류라는데 웃고 계신거 보니까 인류시네요 아니씨 아 자꾸 꺾지마 ㅈ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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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열받게 하네 진짜 와 인트 떴다 아 이러면 ㅈㄴ 됐다 3단 교환해야 되는데 거공 파시는 거 있나 오늘 방송 지금부터 다시 시작인가요? 아니요 힘이나 럭퍼 구합니다 설마 있으신가요? 네 어 네네 아 아까 그 노작이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 거공까지 좀 착용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불가능했네요 아쉽지만 제가 다른 걸로 교환하게 되면 그때 22석 멸망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팬텀 8일차에 네 우리 거공 삶에서 한번 노려봤는데 일단 안 나오네요 녹화를 종례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